안녕하세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좀 잘 되는 곳이라 빨리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2월 주중으로 되시는 분 당첨이 되면은 날짜 잡아서 꼭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스토트 김소라님 친정 아빠 칠순이랑 모처럼 회도하고 싶습니다 김소라님 축하드립니다 매일 오후 6시 전까지는 꼭 날짜 정하셔가지고 날짜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날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바로 연락 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광고가 아니라 부탁해서 하는 이벤트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런 이벤트 자주 할게요 안되셨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하다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 shoots Geoff knock değ 감사합니다.